연방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이 의무화 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약 천만 명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지남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연방 공무원과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민간인 계약업자까지 포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이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마스크 의무 착용과 정기 코로나19 검사 등 제약을 두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의 백신 접종을 아예 의무화해버린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210만 명의 연방 직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접종을 의무화한 군에다 계약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천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안전한 대면 수업을 위해 학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델타 변이로 심각한 재유행을 겪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정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포함해 전 국민의 53%가 접종을 완료했지만 사망자도 6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1만 명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16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학교와 기업체, 민간 부분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오는 9월 21일은 한국의 명절 추석입니다. 애틀랜타 주요 한인은행들은 추석을 맞아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1IC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 한해 송금액 1000달러까지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대상국가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입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 한해 송금액 1000달러까지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대상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모든 국가입니다. 프라미스원은행도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 한해 송금액 1000달러까지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대상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모든 국가입니다. KTN 뉴스 스티벅입니다.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2021 한국학습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에 관심 있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등의 한국어 학습 동기 부여 및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 활동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는 해당 계획서를 오는 30일까지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택된 단체와 기관은 각 1000달러의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DK 카운티에서는 내일인 10일과 11일 양일간 음식 박스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장소와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박진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DK 카운티 정부는 2001년에 발생했던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르기 위한 음식 박스 나눔 행사를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K 카운티 정부는 지역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오전 10시에 농작물과 치킨 박스 4,100 상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DK 카운티 마이클 서먼드 CEO는 이번 행사는 식량 불안정으로 위협받는 이웃을 섬김으로써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용감한 시민들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운티는 농산물 구매를 위해 연방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일 금요일 10시 음식 배포 장소는 애틀란타 세인트 필립 AM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11일 토요일 10시 음식 배포 장소는 스톤 마운틴, 스톤 크레이스트, 터커 및 데카투어에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오는 11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애틀란타 심포니아는 킬러인 힐 크리스찬스쿨과 공동으로 9.11 추모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애틀란타 심포니아 측은 이번 음악회가 서로 다른 인종의 화의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모음악회 지휘봉은 박평광과 그렉 하베거가 잡았으며 소프라노 민보키, 소프라노 이은경이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전수경이 함께합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오페라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조상범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음악회 입장료는 5달러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박진암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14만 4,884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81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5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빌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1,921명, 누적 사망자는 1,435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9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귀넥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394명, 누적 사망자는 1,20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0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애틀랜타 최고급 몰인 레녹스 스퀘어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오후 3시 이후 입장할 때는 21세 이상 성인이 동반해야 한다는 쇼핑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포함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레녹스 몰에서 발생한 부권의 총격 사건 모두 오후 3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몰에서 일하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오후 3시 이후에도 일은 할 수 있지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는 성인이나 부모가 동반해야 합니다. 텍사스주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세제 퇴관을 승인했습니다.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데일러시는 합동회의를 열고 삼성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 측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최소 600만 평방피트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시설을 건설하고 정규직 일자리 1800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 측은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삼성이 처음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환급하고 그 다음 10년간은 85%를 환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현재 오스틴에서 14나노 공장 기술을 갖춘 시스템 반도체 수탁 생산 라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사우스 캐롤라니주 찰스턴에서 흑인교의 교인 9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딜런 루프가 수요일 연방 항소보원에서 사형선고를 제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에 3명의 재판관들이 그의 첫 번째 항소를 기각하고 나온 두 번째 항소입니다. 법원에 사건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대법원에 청원하거나 대통령 사면에 구하는 것과 함께 사형선고를 피할 수 있는 매단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